꼬치다. 왜? 마음에 안 들어? 마음에 안 들어? 마음에 안 들어? 다시 한 번만. 아, 큰일났다. 이제 또. 선명히 밑도 끝도 없이 웃긴 거예요. 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. 액션. 꼬치다. 웃음이 뭐야? 웃음이 뭐야? 웃음이 뭐야? 웃음이 뭐야? 뭐야, 왜 그래? 등장도 하기 전에 자기 혼자 먹고 있어. 흠흠, 흠흠. 큰일났다. 왜 그래? 심각해. 심각해. 빨리 끝내자. 다들 피곤하다. 그럼 정수 차려. 옷 차려야 돼. 정수 차려야 돼. 정수 차려야 돼. 우리 정수 차리자. 할 수 있다. 그다지 때려. 갈 수 있다. 우리 할 수 있다. 열리야. 혁수야. 꼬치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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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지 않냐 우리 여태까지 촬영 잘해왔으면서 이제 지금 처음이죠 이런 일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은 처음인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 아